이야 고기가 잘 익습니다 관장님 고기꾼이라고 고생 많습니다 올해 3월 달인데 소원 좀 이야기 하세요 우리나라 올바른 정치인 대통령이 나오고 내실을 위해서 얼마나 지도자 세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섯 개협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고기는 좀 잘 구워주십시오 고기만 맛있게 구워주십시오 그래요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습니다 전람도 요수는 저 멀리 거문도에서 쑥 냄새가 이렇게 갯바람을 타고 서서히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깨닫고 저는 지난 2일 이루어집니다 전시 investment는 일부 다섯 개협회에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